에 여기는 구로주공 103동 뒷편입니다. 103동과 전철 사이입니다. 이거 여기 개발한다고 오래전부터 나와있는데 이게 언제 개발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계획은 이게 광명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에 전철역을 신설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빈 공간도 있고 이 안에 부지도 실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간이 많죠. 이 전체를 주상복합이나 뭐 이런거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 참 아깝네요. 많이 아까워요 저기 비행기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여기만 개발이 되면 여기 구로주공 중앙 구로하이츠 좋아지죠. 여기 상가 이 상가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기는 우성이 보이고 보입니다. 많이 아깝네요 많이 아깝네요. 이쁘지 전에는 이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하얗고 멋집니다. 이렇게 도로가 서부간선이죠. 이쪽 방향이 서부간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여기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 도로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지하로 연결되든 지상으로 연결되든 연결됩니다. 단지 시간이 언제인 줄은 모른다는 거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한 20년 걸려서 이렇게 왔나요? 20 30년 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개발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장기 투자한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blow to the screen. 여러분, 여러분,